잠시 후,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,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호설시 땅, 50km,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.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500m 앞, 50km,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. 50km,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. 약 300m 앞,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약 300m 앞,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좌석 중 30km, 신호위반 고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 50km 신호위반과 빈어입니다 차선이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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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북한의 전투병 파병 소식과 최근 북한 내부 동향을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아이들을 만나요. 호쏠 솔솔 갑서! 옆대래도 베리고 거먹! 놈의 차들이 투렁청하게 콕 박아보는 디쯔말씀! 목사님! 계란 잘 사셨습니까? 500미터 50킬로미터 신호위반 바속단속 구간이요 다행! 냉심 없어! 타렷